으 먹거라 이럴 시간이 없다 질 않았습니까 생각 안 나느냐 아 난 먹어야 머리가 돌고 기억력이 좋아지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너는 먹어야 머리가 돌아간다 하지 않았느냐 주모 여기 수육도 한 접시 주시오 예 아 남김없이 다 먹거라 명이다 마마께서 그리 보고 계시니 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 내 잠시 자리를 비켜줄 터이니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먹어야 한다 김진사 때 갈지 지난번처럼 떨어뜨리지 말고 잘 가져가거라 예 고르셨습니까 아니세 주모 예? 좀 전에 국방 먹던 처자는 어디 갔어? 가셨습니다 못 만나셨습니까? 어머나 아이고 이 이놈들입니다 유독 그 처자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변을 당한 게 틀림없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놈들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리는 놈들인데 어디로 갔어? 저쪽이요 저쪽이야 저쪽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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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평아 태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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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딨느냐? 어딜 다녀온 것이냐? 마마 어딜 가면 간다,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? 그것이 말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내 눈앞에 사라지지 말거라 이것은 명이다 마마